반갑습니다. 화학강사 정우정입니다. 구평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모든 시험이 그렇듯 시험 끝나고 나면 다들 아쉬움은 남잖아요. 그런데 유독 더 아쉬움이 좀 크게 남은 시험이 아니었나. 그런데 그 아쉬움이요. 수능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는 또 긍정적인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16번 문제가 띄워져 있죠. 현장에서도 그렇고 16번 문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너무너무 섭섭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용액이다, 균일 혼합물이다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용액이기 때문에 농도는요. 양이랑 무관하다라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되고요. 원래 몰 농도가 나왔을 때 잘 적고 잘 곱하자 양을 논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죠? 편리한 숫자 스타트 비례식으로 문제 푸셔야 됩니다. 보자마자 용액 1L 속에 용질 3A몰이 녹아 있어. 나는 용액 1L 속에 5A몰이 녹아 있어. 라는 걸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용액 1L라고 했기 때문에 용액 1L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1100g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용액 1L야 1000ml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1200g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밀도를 이용해서 용액의 부피와 질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쫄리거나 너무 겁나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기출 문제에 대한 양치기를 하시면서 매끄럽게 유연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위에 자료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용질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용매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용액을 처리했으니까 용질에 대한 값을 빼주셔야 되죠. 질량이니까 아 3A몰이야 120Ag이야 를 빼야 돼. 5A몰에 해당하는 200A의 g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기 때문에 굳이 분자량을 동일한 값인데 나누어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으시죠. 이게 몇 대 몇이다? 2 대 1이다 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용액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요. 자 반드시 농도는 양이랑 무관하죠. 본인이 편리한 숫자 스타트에서 비례식으로 찾아가는 건 당연히 우리한테 물어봐야 될 내용이더라. 밀도를 이용해서 용액의 질량 부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유연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난이도가 있거나 했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눈에 너무너무 섭섭하다.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 처리를 해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농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다. 자 마무리 계산까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를 곱하시고요. 2를 곱하셔서 동일하다 라는 걸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크면 계산상 실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0을 전부 다 죽이면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550으로 60A로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6이니까 720이고요. 6을 곱하시면 120A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60A는 얼마다 처리하시면 170이니까요. A는 얼마? 6분의 17이다 라는 걸로 굉장히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의 형태였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9월 평가원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해설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반성하는 태도로 전문항 해설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틀린 것만 인덱스를 찾아서 들으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지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아 이렇게 문제를 묻는 거니까 이 방향대로 좀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등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전문항 해설 강의를 들어달라. 그리고 시험지 헤드 위에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14번에서 계산에 말렸다. 뭘 잘 못 봤다라는 전체적인 시험 운용에 대한 본인만의 총평을 반드시 쓰셔서 수능 전에 그 시험지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오답노트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항상 오답노트 하셔야 됩니다. 틀린 부분 왜 틀렸는지를 좀 보완하시면서 점검해 나가셔야 되고요. 많이 아쉬울 겁니다. 정말 현장에서 올해 9월 평가원 이번 시험에서 가장 아쉬움을 토로했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정말 수능에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효과로 만들어주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6월, 9월 6구 분석편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셨는데 선생님이 빠르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빠르게 인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9평 채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6구 분석편에서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